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서 제과제빵과 커피 수업을 하고 있는 이승범 교수입니다. 첫 번째 전공 수업,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교내, 교외, 교육, 미식관광연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교육으로는 호텔 객실 전문가, 식음료 전문가, 경영 전문가, 기획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외 교육으로는 방학기간,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주롯데 등 전국적인 지역에서 기업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식관광연계 전공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입니다. 우리 세명대학교는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과 특성에 맞는 공모전 동아리, 와인, 바리스타, 축구, 빵 만들기, 동아리 등이 있으며 공모전 동아리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 및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와인 동아리는 소믈리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여 맛과 향을 음미하며 다양한 와인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주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동아리는 다양한 커피와 음료 레시피를 연구하고 유럽 바리스타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증진을 위한 축구동아리는 학교체전인 청룡체전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며 친목도모를 위한 즐거운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기업 세네티리아입니다. 우리 호텔경영학과는 학교기업 세네티리아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마인드와 커피, 빵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특히 제과제빵 동아리는 각종 빵과 과자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네티리아와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며 수업을 통하여 배운 기술과 서비스를 현장실무에 적용해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여러분들의 체험과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에 비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